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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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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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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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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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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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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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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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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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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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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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알아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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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비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총 3개의 틀린 그림을 찾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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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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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어디가 다른지 알아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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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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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